네. 형 형 형 형 형 형 다 잡혔어. illoaine. 나 잡혔어. 따라 잡혔어. 따라 잡혔어. 뒤에서 조금만 조금만 뒤면서 진짜 잘 따라오네. 얜 안 힘들어? 그려. 널면서 널면서. 얘네들 초밥 페이스가 좋구나. 나는 이게 뭔 고생이. 나는 왜 그냥. 그냥 오늘 하루만 그냥 씨름 손톱에 대봐. 사이가 너무 나는데. 아, 그런데 잘 뛰는데? 못 쫓아가겠어. 나는 지금 10km를 빨리는 못 가지만 그래도 한 번도 안 걷고 꾸준하게 뛰어갔다 오는 게 목표입니다. 다리가 점점 무거워집니다. 사는 게 힘들어도. 사랑에 넘어져도. 언젠간 내게도 좀. 그런데 천안사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 치열하게 불리했던 그런 또 호동이가 볼 때 호동이가. 한편으로는 또 안쓰럽고 뭐 그런 부분이 지금 또. 이렇게 떠오릅니다. 바람쯤이에요? 바람쯤이에요? 바람쯤. 바람쯤. 핀 망그린데, 묘하게. 머리는. 맑아지고. 기분이 좋습니다. 하, 하. 이게 진짜 나랑 싸움, 나와의 싸움이네 이거는. 아니 이 세상에 싸워야 할 수많은 적들한테 왜 나랑 싸우냐고. 나는 아껴줘야지 사랑으로. 왜 싸워 나랑. 아우 다리야. 발가락이 깨질 것 같아. 뛰면 뛸수록 더 강해진다. 이게 팔도 되는구나. 팔이 이렇게 아플지는 몰랐네. 다리만 아플 줄 알아요. 팔도 아파.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카메라. 막 부수고 싶지 카메라 막. 부세요. 부수세요. 안에 있는 걸 표출해야 돼 그게 랩이야. 으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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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 나 못할 줄 알았는데. 아. 이야 결국, 결국 하니까 되네. 그냥 그 여기다 기록이 남잖아. 경량식 돈까스. 그냥. 그게 그리 부러웠어. 소스 찍었어.